그런데 트럼프가 어저께 관계자 전환을 통해서 내가 재선되면 ILA 입고 폐지한다고 내후년부터는 전기차 산업, 내연기관차 산업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시장만 보면 이번 주로는 조금 시장의 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는 악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볼 때는 반발 위치는 아니다 상당히 즐겁고 오늘 모신 분은 S1 투자연구소 김동엽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증시, 뭐 하여튼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73% 코스닥이 0.12%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주는 사실 생각보다는 조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랑 그 전주에는 변동성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주 초반부터 안정적인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면서 시장 주변의 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정화됐고 특히 또 이스라엘 쪽에서 휴전 이슈가 또 구체화되면서 유가가 중간에 잠깐 오페크 감산 이슈로 해서 뛰어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WTI 기준으로 80불 넘지 못하는 상황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반 상황들은 시장이 좀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오늘 내심 5일 연속 상승에 코스피를 좀 기대했었는데 아침에 잠깐 되는 분위기인가 싶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성이 약간 매도로 좀 치우치면서 꿈을 좀 이루지 못했던 것 같고요 사실 그정도 조금 이번 주 내내 한 4일 연속 상승에 따른 발락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 미국도 사실 추수감사절 이슈 때문에 조금 파장 분위기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주만 앞두고서 조금 차익 매물을 먼저 내놓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수가 좀 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아시아 증시 쪽에서도 또 이제 콩콩 지수가 한 2% 가까이 밀렸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약간 부동산 이슈라든가 또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로 발목을 잡았다고 하는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것도 살짝 좀 영향을 미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중국에서 이제 부동산이 워낙 좀 이슈가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위기 완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요 건설사에다가 사상적 무담보대출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단기에는 오는 아이한테 사탕을 주는 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뭘 믿고 이렇게 무담보로 대출을 막 해주겠다는 건지 솔직히 좀 이해는 안 되고요 뭐 저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과연 회사들한테 득이 될 거냐 아니면 시장 전체나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될 거냐 하는 면에 있어서는 약간 좀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될 재료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던 하루였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또 중국발 어떤 위기설 이런 것들이 또 시장을 흔드는 거 아닐까 또 걱정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끝없이 나오고 있죠 이번에 위기가 어디에서 터질까 생각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중국을 지명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우리가 중국 그러면 표면적으로 나왔던 게 진짜 3, 4년 전 얘기입니다만 보통 성장률이 한 8%에서 9% 원래 두 자릿수 나오다가 한 자릿수 떨어졌을 때 충격이 어마무시했고요 그렇죠 8, 9%쯤 유지한다 이럴 때가 야 그나마 봐줄 수 있는 수준이야 다른 나라든 2, 3% 하면서도 중국은 8%, 9%쯤 해야 돼 이런 당위성들이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 4% 때까지 낮아지다 보니까요 더 이상 이런 걸 방치해 놓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중국도 많은 정책적인 완화라든가 부양책을 가져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역설적으로 부양을 자꾸 한다는 의미는 기본 체력 자체가 빠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계속 영양주사 계속 마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이렇게 보면 일단 중국의 체력 자체가 약해졌고 지난 얘기지만 미중 간의 정상회담도 어느 정도 선을 뒀지만 그래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건 시진핑의 제3기 들어와서 훨씬 경제 여건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미국하고의 관계를 계속 척으로만 둬서는 내수 중심이긴 하지만 어렵다는 판단에서 뭔가 미국 쪽에 자금 더 빠져나가지 못하는 부분도 그렇고 중국의 재투자를 위한 어떤 외자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도 이런 회담에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회담 끝나고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바이든한테 물었다고 그러죠 기자가 여전히 시진핑은 독재자인가 이랬더니 아직 독재자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사실 중국이 아주 잠깐 성질 낸 거 말고는 후속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중국의 이러한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 상황 이게 정상적인 자유무역시대 이때였다면 이게 자연스럽게 물가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으로 고생하는 미국이나 서방세계 이쪽에 수출이 되면서 중국 경제가 살고 이쪽에 인플레이션이 낮춰지면서 서로가 모두가 살아나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막혀가지고 더 힘들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뭐 코로나 이후에 뭐 반강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물류시장의 단절이라든가 또 진영 논리가 새로 생긴 부분 또 지역적인 어떤 뭐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야기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자극시키고 있고 원활하게 소통이 그러니까 이제 물류 자체니까요 오고 가는 것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게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 같은 느낌이 좀 날 정도로 상황들이 보수적으로 내 편 아니면 뭐 자원무기화 얘기도 있고 식량 무기화 얘기도 있듯이 내가 있는 건 잘 지키고 남들한테 쉽게 주지 않겠어 이제 이런 논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게 최근에 뭐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게 나 살고 너 죽자 이런 개념인데 이게 계속 가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에요 뭐냐면 증시도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좀 올라왔잖아요 11월달 들어와서 많이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을 처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시 또 이런 악재들이 나오고 또 12월 FOMC도 이제 곧 다가오고 네 그러니까 비중을 좀 줄이거나 다시 현금을 좀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뭐 이 방송 출연해서 몇 번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연말 장세 저는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연말 흔히마자 산타렐리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전후해 가지고 연초까지 만들어지는 어떤 시장에 대해서 사실 이제 그 저쪽 미국 쪽에 뭐 전문가 집단 여러 군데에서는 산타렐리가 금방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음 이번 오늘 홍콩 증시라 이런 걸 보더라도 또 최근에 미국의 어닝 시즌 지나면서 보더라도 미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싸인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3분기 실적을 거의 피크로 해서 4분기나 내년도 상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면에 부정적인 어떤 숫자가 찍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들은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 저는 주가라는 측면들이 물론 그런 재료적인 측면도 있지만 수급적인 측면도 있고 또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미래 이벤트를 뭐 지향해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우리 시장만 보면은 이번 주 들어서는 조금 뭐 그 시장의 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 좀 악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숫자베이스로 해서 좋은 기업들이 평가받는다기보다는 사실 좀 B급 테마라고 볼 수 있는 우리가 이제 B급이라고 얘기하면 저런 게 왜 저렇게 가지라고 하는 것들이 이번 주에 사실 득세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욱 이제 그런 느낌들 우선주가 오히려 세게 오른다든지 품절주 또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정치 관련된 어떤 이슈들과 엮인 종목들이 되게 강세를 띄는 모습들 같은 것들이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들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 연말장은 충분히 윗방향으로 열려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보수적으로 볼 때 특이하게 제 지론대로 소수 의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돌파구가 아직 있고 내년도 상반기까지의 또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섹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신다고 하면 이게 전략적으로 내가 여러 갈래 줄 중에 어느 것도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린 동아줄 중에 어떤 줄을 잡을 거냐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시장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 아직은 좀 더 희망을 갖고 주식 비중을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그냥 뭐 가져가면 되는데 현금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살 자리라고 보시나요? 일단 좀 많이 오른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지수를 제가 굳이 판단을 드려보면 뭐 9월 정도 그러니까 FMC 이후에 내렸던 부분에 정상화 부분이 저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는 저는 2600선 정도까지 올라오면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붙는 부분들은 우리나라 이제 탑2 업종인 자동차랑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어떤 긍정적인 사인들 이것들이 내년 봄까지 플러스가 되면서 거기에 알파 지수가 생길 거라고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금이 좀 넉넉하신데 아 고민이야 라고 생각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이 방송 뿐만 아니라 우리 815 머니터를 통해서 이제 제시하는 그런 큰 줄기에 걸맞게 또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주장하시거나 이제 강조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진짜 이게 아예 듣고 의심하고 이러실 게 아니고요 좀 잘 기록도 해 놓으시고 계속 추적도 하시면서 아 이런 쪽이 정말 되는 거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쪽에 의미 있게 투여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건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을 때 빠지는 주식들도 있고 또 버티는 주식들도 있고 오르는 주식들도 있단 말이죠 네 오늘 시장 가운데서 좀 특징적으로 보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뭐 오늘도 일부 간헐적으로 뭐 정치 테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강세긴 했습니다만 뭐 그거 외에도 좀 좋게 올라가는 모양들이 나왔던 게 오늘 좀 의미 있게 제가 장중에 매매를 한 부분이 한전 관련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한전의 송전망에 대해서 이제 적자가 누적적으로 한 200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게 계속 그냥 그 한전 중심으로만 독점적으로 송전망을 지금 낡기도 많이 낡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런 뉴스가 오늘 있었는데 전맥 경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처방전을 위해서 민간에다가 이 송전망 건설을 개방한다 이런 이슈 나오면서 한마디로 오늘 이제 전기자 붙은 회사들 아침에 되게 강했고요 저는 이게 지난 뭐 몇 주 전에도 한번 LS전선 중심으로 해서 전선은 꼭 필요하다 이게 전력 인프라 쪽에는 필수 소재이기 때문에 불의를 동반해서 전선주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LS전선 아시아도 사실 오전에는 한 두세 시간 거의 보압 수준에서 놀다가 막판에 한 12, 3% 정도 오르고 끝났거든요 전선주들하고 전기 오늘 뭐 재룡산업이라든가 광명전기, 보성파워텍 요런 유들 강세가 좀 계속 됐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저희가 벌써 단발 이슈는 아니다 이런 판단이 들었고 장 초반에는 어저께 이제 이슈가 나왔던 것이 항공, 대체 원료 관련 항공류 대체 원료 관련해서 몇 종목이 좀 시간에서 상한가까지 가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뭐 음봉나거나 마이너스로 떨어져서 끝나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 또 뭐 좀 관심 있게 보신 데는 있으실까요? 테슬라 쪽에서 중국에다 자율주행 쪽 3단계 이상의 레벨을 시스템을 공급한다 FSD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 그쪽 관련해서 자율주행 섹터도 좀 일부 강하게 움직였던 걸로 그러게요 자율주행 미국도 그렇고 지금 레벨 4 단계잖아요 3는 거의 이제 완성됐고 4를 누가 더 빨리 하느냐를 가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아직 멀었다 아직은 뭐 상용화되기는 좀 멀었다 하는데도 어쨌든 기대가면 가장 큰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나온 뉴스도 보면은 그 자동차와 관련해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뭐 사상 최대 130만 대 140만 대 팔렸다고 나왔고요 오늘 원래 또 제가 좀 자막으로는 준비를 못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25년 정도 되면 배터리 가격이 40% 정도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랑 원가가 거의 동등해진다 그래서 내년도가 좀 곱이긴 하지만 내후년부터는 전기차사나 내연기관차사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차이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어날 거다 이런 관점에서 쓴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저는 좀 2차전지 쪽 그다음에 자동차 쪽 이쪽이 좀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 그렇게 시장 빠져서 그런가 그렇게 큰 힘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오늘 제 생각에는 2차전지 쪽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나 2차전지 쪽 업체들이 미국에다가 투자하겠다고 약속했거나 이미 짓고 있는 전체 규모가 72조라고 합니다 근데 트럼프가 어저께 관계자 전원을 통해서 내가 재선되면 IRA법 폐지한다고 아 그랬대요? 네 그랬답니다 저게 뉴스를 제가 그대로 오려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트럼프가 돼도 IRA법 못 건든다 이거는 왜냐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의회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된다 해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무효화 시키거나 그럴만한 권한은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뉴스를 보면 진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법제적인 관계나 진짜 뭐 본인의 어떤 의지만 갖고 저럴 수 있을까 에 대해서 반신반의 하는데 저거는 제가 봐서는 법에 대해서 완전히 자기가 협파를 해가지고 없앨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내보였다기보다는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이래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자꾸를 다 따져보고 법 규정 따져보면 대통령이 혼자 저거 의지를 갖는다 그래도 양원을 다 통과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뭐 상원을 어떻게든 지금 현재 구도면 민주당이 우위니까 이길 수 없잖아 이렇게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또 각 지역 현안이라든가 이런 걸로 따져보면 우리나라 같지 않아서 그 당론으로 거의 정해지는 바가 없고 의원들이 또 이 반란표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거나 표 대결로 가면 상원에서 분명히 50일 때 40 이런 식으로 우위인 것 같은데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는지 공화당은 어차피 하원은 공화당 쪽이니까 트럼프가 만약 그렇게 마음 먹으면 공화당은 그 의지대로 움직여 줄 거라는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공화당도 제가 그렇게 본다기보다는 지금 미국의 여론이 저런 여론들과 또 최근에 나온 조사도 바이든 43% 트럼프 47% 이런 식으로 평균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요새 누가 실시를 하더라도 트럼프 위로 나오다 보니까 트럼프의 저런 한마디 한마디가 물론 1년 남았고 그 사이에 변수 관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마조마한 거죠 1년 정도 남았는데 우리는 계속 어찌 됐든 투자를 계속하고 현대기아차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굽히지 않고 장장 전기차 안 팔린다고 투자 멈추지 않겠어 이렇게 천명을 했는데 만약 저런 게 진짜 내년 이맘때쯤 재선과 동시에 현실화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지 라는 우려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차전지에는 저것이 좀 악재가 됐다 제가 보기엔 한 가지 재료는 됐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저렇게 일단 립서비스를 하는 게 트럼프는 지금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나 보죠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열심히 돈 들여 가지고 한국 경제도 걱정하는 분들도 많음에도 나가서 막 그쪽에다 투자를 하고 일자리 만드는데 왜 저러는 지 이해가 안 되나요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존에 물론 신재생 쪽 에너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도 그렇고 전기차에 대해서 저렇게 좀 불만을 가졌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글쎄요 당장 보면은 제 생각에는 물론 공장을 새로 지어 가지고 들어가는 새로운 인입되는 그런 신규 인력에 대한 일자리 관련해서도 물론 좋은 재료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오히려 전기차 시대가 빨라지면서 일자리를 잃을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구제에 대해서 더 관심이 큰 거 아닌가 그렇게 좀 넘겨짚는 수준입니다 사실 일자리 관련해서 사라지는 것은 AI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번에 오픈 AI도 샘 알트만 해고 CEO 해고에서 이 사건 자체도 거기서 나오는 알령이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AGI인가 그게 되면 이거 원래 오픈 AI는 수익 내려고 만든 회사가 아닌데 이게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샘 알트만이 자꾸 수익 추구하면서 인간의 범용적인 어떤 AI를 인간 평균 이상의 AI 기능을 퍼뜨려 가지고 이걸 이제 여러 가지 디바이스로 이용해 가지고 인간을 대체하는 그런 흐름들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좀 웃긴데요 터미네이터 생각되고 이제 이러는 거죠 나중에 AI가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면 스카이네 그렇죠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론적으로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이런 두려움이 이 사람 막아야 돼 이제 이런 의미에서 너 나가 이제 이렇게 됐다는 썰이 최근에 돌더라고요 어쨌든 다시 뭐 복귀 가능성이 떠오르면서 지금 우리 국내외 증시도 그거에 대한 수혜주 찾기가 좀 한참인 것 같아요 네 뭐 그 사실 꽃놀이패라고 나가서 마이크로소프트에 한 팀을 맡았다 그럴 때도 MS가 좋았고요 다시 복귀 이제 뭐 수순이다고 얘기 나오던데 다시 들어와도 어차피 거기 최대 투자하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된 AI 관련주들이 요즘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AI라는 거 지금 여러 가지 파생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주에도 온디바이스 AI라고 해가지고 AI를 얹은 디바이스 이런게 이제 1호가 제가 봐서는 내년도 1월달에 갤럭시 S24 모델 정도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우우죽손 나올 만한 그런 탑재되는 소형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AI 개념에서 어떤 것들이 좋으냐 결국은 이게 AI가 들어가면 잘 아시지만 연산이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픈 AI나 챗 GPT의 최대 약점이라고 제가 판단하는 건 전력이거든요 엄청나게 연산을 하면서 머리를 쓴다 엄청난 전기가 들어갑니다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게 수익사업이 제가 한 3, 4주일 전에 아마 대표님 물어보셨을 거예요 AI가 이런 식으로 퍼지면 돈이 돼가지고 대단하게 지금 당장은 몇만 원씩 받아서 월 개념으로 써도 남는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쓰려면 전기를 엄청나게 적게 먹는 반도체 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새 개념으로 나오는 게 LP DDR5 저전력 DDR5 아니면 그것보다 더 한 단계 삼성에서 지금 내놓겠다고 하는 게 LLW가 있습니다 그런 또 저전력 반도체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 결국은 NPU로 저는 확장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인간의 신경망과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프로세서를 궁극적으로 내놔야지 된다 그러면 저는 사실 반도체 전문가 아니니까 나중에 전문가님 오셨을 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여러 개 칩이 이렇게 집합이 돼가지고 하면 저는 그것도 역시 발열이나 전력에 필요가 많을 것 같고 그렇죠 단일 소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건 궁극에 NPU 같은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관심 많이 갖는 연구 중에 칩셋 미디어 같은 게 9월 달에 이제 어느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엔비디아의 그 GPU 보다 성능이 몇 배는 좋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칩셋 미디어 같은 게 굉장히 관심이 커졌고 주가상으로도 쭉쭉 뽑아주는 그런 모양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그 요러한 변화되는 트렌드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좀 쉽게 얻을 수 있는 그 아이디어가 뭐가 있을까요 아이디어요 섹터 아니면 종목이 됐든 지금 올해 사실 전체 화두가 거의 AI랑 로봇이 아웃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 들어서 가장 주도적인 종목 두 개를 고르라고 하면 에코포로 머트리얼스가 있고 두산 로보틱스가 있었거든요 두산 로보틱스가 이게 한마디로 로봇에게 매기가 된 거거든요 들어와 가지고 일단 자리를 차지하고 이게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받긴 했는데 최근에 협동 로봇의 어떤 세계화 추세에 맞춰 가지고 두산 로보틱스가 좀 조명을 받으면서 쭉쭉 올라가 주기 시작하고 연기금이 한 20일째 넘게 연속순매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가격대가 뭐 한 2주 사이에 두 배 정도 올랐거든요 네 시가중이 4조원 되니까 이제 와 이거 왜 이렇게 숫자도 없는데 비싸 이런 생각 하시는데 그건 뭐 성장주라고 포장이 깔끔하게 돼 있을 때는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빠지기 시작할 때 너가 왜 이렇게 올라왔니 이럴 거지 지금 한참 올라가 줄 땐 사실 옆에서 아무리 택을 거셔야 별로 지장도 없어요 그냥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AI 그러니까 그런 탄력에 로봇주들이 좀 같이 동조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들이 엊그제 같은 경우는 학교 급식에 동원되는 대형 팔로봇 같은 것들도 공개가 됐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좋았던 것 같고 AI 쪽은 제가 봐서는 온디바이스 쪽으로 봤을 때 칩셋 미디어라든가 오픈헤치 테크놀리 같은 게 선두권에 있는 종목이고 또 하나 설계 쪽으로 보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를 좀 유망종으로 꼽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MS 쪽에 AI 쪽으로 보면 비플라이소프트라는 좀 소용주지만 저런 종목도 있고 또 폴라리스 오피스 옛날 구 인프라웨어라는 종목인데요 그 종목도 최근에 좀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러한 것들 관련된 종목들 투자하기보다는 일단은 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어떤 그 주가의 추이 패턴 이런 것도 좀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저는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우리가 실전 투자를 위함이잖아요 고초병을 보내셔야 돼요 한 주 내지 조금 여유되시면 다섯 주 정도까지 사셔가지고 이게 내 잔고에 없으면 사실 관심이 없어집니다 맞아요 이렇게 넣어놓고 한 주나 두세 주 정도 사셔가지고 계속 추적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톡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톡이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톡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모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모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하여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톡이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